내릴 때, 둘이 같이 가야되면 그 다음에 내릴 때, 내릴 때는 어떻게 내려?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 둘이 같이 와서 연습한다 아니, 연습이 아니라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아니, 이게요. 가짜는 성격이거든요. 여보세요! 왜 처음 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걸 세개 누르면 내가 이렇게 두개 한개 웃기고 좋아! 우아 이거, 이쪽 이쪽 이렇게 아니, 아니. 저희 봐봐 올라서 아무렇게나 무조건 올리면 되고 무조건 내리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 후소 없이 무조건 빨리 쌓고 빨리 내리는 걸로 그냥 그렇게 조절해 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자 빨갛은 거는 선생님이 다 이렇게 엎어놓는다 군데군데 엎어놨어 군데군데 엎어놓고 준아 교수 이리와 파란색은 세워놨어 그리고 섞어 아 그러면 아 그 GD PC도 안 돼 자 어 그러면은 뭐지? 빨라기 일단 준비하자 아니지 안 준비하지 똑같이 아니지 안 준비하지 못해 그러니까 많이 뒤집은 팀 자 지금부터 이제 호루라기를 선생님이 부시잖아 훅 불면 준비 때 하면 2명씩이에요? 네 이거는 세 팀으로 해도 돼요 네 이거는 세 팀으로 해도 돼요 자 호루룩 불면 오른쪽이 빨간 팀이고 왼쪽이 파란 팀이잖아 그러면 사랑하는자 나와 준비 시작 연습 뭐야 언니가 뒤집어 놔? 아니 우리도 뒤집어 놓는 거 아쉽다 아니 애들이 그런 다음에 내 것이 뒤집어 있으면 본래 대로 뒤집어 놔 자 자기 거는 본래 상태로 되고 남의 건 뒤집어 언니가 뒤집어 놔야 돼 오빠 아예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추가해서 시작!